저기 나무가 없어, 나무. 일단 나무 좀 받으면 가져와야 돼. 아, 참 이거. 아, 금세 더워주는구만. 아, 아이고. 아이고, 나무 갖다 놓으라니까. 이거 밥 들었냐, 이거? 지양아! 나무만 줘! 아, 생바지락을 막... 막 힘으로 막 열고... 아이고야, 너 정말. 아니,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솔직히 나도 삶을 하는 건 몰랐다, 야. 아니, 모르셨잖아요. 어? 모르셨잖아요. 이거,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쑤, 쑤. 그래, 그래, 그런 거 하나 빡으면 되잖아, 그렇지. 어, 꺼져버렸어. 후후하면 돼, 후후하면. 생일이였어요, 지양?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그건 끈 거고. 이건 끈 거고. 이거 쓰면 눈을, 이거 불을 정면으로... 엉덩이 타, 엉덩이 타. 엉덩이 타, 엉덩이 타. 눈을 안 붓는다니까. 카메라 있어봐, 카메라 있어봐. 카메라 있어봐, 카메라 있어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있지, 있지? 야, 이리 나와 봐,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써, 이거 써.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네가 도우면 안 돼. 이제 혜나는 그냥 차려주면 그거랑 먹어.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는 거 보고 배우는 거지, 다. 명세 형, 약간 자연인 것 같아요, 지금. 달라졌어요. 자, 어미새가 출격합니다. 아, 느려. 인생의 길을 잡아주는. 동생구조대. 그거 어디서 왔어요? 그래, 이거 어디서 왔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하냐. 아이고. 줘봐. 아, 부드러워. 그렇지, 잘 돼야겠다. 아, 이거 안 다행히 삼회차라고 다르네. 안 다행히 삼회차 다르네. 아우, 뚜껑 닫아, 뚜껑뚜껑. 비린내나, 뚜껑 닫아야 돼. 뚜껑 그냥 바로 올리면 돼, 그렇게. 이렇게 Prun 살고요. 이렇게 해 darn it rép morsel,